네 반갑습니다 주권당 당원 김은국입니다 닉슨의 하야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닉슨이 하야 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외교적인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집필이나 강연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닉슨은 처벌을 안 받는 대신 그의 보좌진들이나 그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았다고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생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하야를 해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외교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거나 집필을 하거나 강연을 하러 다닌다 국민들이 속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부분에서는 상당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금 대세는 윤석열 탄핵인데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고 있던 차에 저속기어를 확 넣어버리는 그러한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들으면서 영화 달콤한 인생의 한 대세가 생각났습니다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윤석열의 여러가지 잘못이 있지만 일일이 열과하기가 힘들지만 일단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나라의 심각한 경비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양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정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그랬던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외정 갈등으로 위로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과 자기 가족을 향한 불법적 의혹들을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사용해서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닉슨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수근 해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범죄 혐의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직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고속도로를 쉬게 만들어서 불을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면서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 제발 좀 내려달라고 하자니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윤석열의 악정을 단지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에게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에 충실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 자체에 충실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탄핵 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권자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논리도 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면 제도라는 롤리 프로시카이라는 말도 어려워요 그것을 실제로 하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나오는 대통령들이 윤석열처럼 깽판 쳐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윤석열처럼 하야하면 되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나쁜 선례들을 충분히 봐왔습니다 하와이로 도망간 이승망 강주 시민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잠깐 갔다가 사면받고 나와서 부정축제로 모은 돈으로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고 경호까지 받으며 살다간 전두환 역시 부정축제 열심히 했다가 잠깐 감옥에서 쉬고 나와서 사면받고 나와서 그동안 부정축제한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이제 이 악순환을 끝내야 될 때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자체에 너무 함몰돼서 정치의 원래 목적인 주권자들을 잊으신 건 아닌지 유시민 작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 주권자들을 무시한 채 적배 세력들과 타협하려는 시도를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듯이 꺼낸 유시민 작가의 말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적 여론으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께서도 헌신하시고 미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 수 recomm succeed